그대가 신라의 왕인가? 신라의 왕인가? 이 배야 살려주시오소서 살려달라? 허허 이런 이런 이제는 폐에 대해서 써있다 아우님 고맙사옵니다 아우님 어찌하여 이 아우에게 존대를 하시옵니까? 예전처럼 하시오소서 뭐야? 아우는 개의에서 써있다 이 무섭은 아니 돼! 아니 돼! 대왕은 개의에서 써있다 너 제정신이야? 대외를 방해하려는 반동무자다 어서 그러네 장군이 정말 고맙소 날 선택해줘서 뭐야? 그 개의에서 써있다 다不好 하 Sich 너의 refinми을 고맙소서 감사합니다.